남의 넋뿐이나 들어주고 너, 그 니 속에 꺼고 그거 누구한테 털어오냐. 만나서 너도 좀 기대해. 연기인 줄 알았더니, 아이들아. 하지마. 아무데도 안 와. 고치로 막 쌩 하지? 막 물로 터졌어. 친구? 윤 선생님 한 번 잘 만나봐. 에이, 아냐 우리 그런 사이. 누가 내 친구야? 어? 나무하고 내 친구 안 해. 아무나? 집과도 그렇게 편하게 넘으라고 선. 돈, 성공 말고도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 행복, 자기만족, 세계 평화, 사랑. 홍반자 울려? 울지마. 우린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더하면 9,400원 맞죠? 아니 저기, 괜찮은데? 맛있게 먹어. 어디 특별히 불편하신데 없으시죠? 있어. 어디요? 지금 우리 사이 해라 그러던데 사기꾼 아닌가 보네? 아뇨, 사기꾼 그리고 제가 그냥 좀 알아 그동안 내가 너희들 잘 모르면서 너무 심하게 말했어 좀 알아? 없는데? 왜 없지? 쉽게 좀 살자 그렇게 살면 안 피곤하냐? 국가극은 통하니까 정신 차려 못 주시오 정신 차려 ¿해? 정신 차려 형 이거 무슨 말씀하셔? 정말 완벽하게 막대Ja 막대거리가 없네 네? 해지 뭐해? 갑자기 뭐 올게 규? 아 그냥 애마도 없고 뭐 우리 관리 없었지? 있었어, 관리.